다음 이슈도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성인 남성이 이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2학년 이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학대를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 CCTV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고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저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난 3일입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물을 튀겼다라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장 CCTV를 좀 보면요. A군이 남성 일행에게 이 물을 좀 튀깁니다. 그러자 격분한 남성이 A군의 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는 이 모습이 발견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던 A군의 중학생 누나가 저항했지만 이 남성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모님은 근처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가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A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이건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아버지는 이 피해 내용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20분 후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이 아버지한테 직접 찾고 알아서 사과를 받아라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이 아버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은 전면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요. 어제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 주장처럼 가해자를 직접 찾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간부가 이 사건 직접 진두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걸 수사했다. 공론화가 안 되면 수사를 안 하는 거고 공론화가 되면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데 수사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